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원격수업 서정갈래의 흐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찬기파랑가에 이어서 오늘은 조선시대 시조작품 배워볼게요. 문학교과서 프린트 다 준비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조, 시조 3편, 시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 말기부터 발달해온 우리나라 고유의 틀이 정해져 있는 시, 여러분이 잘 알듯이 3장 6구 45자 내외의 엄격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조선 전기에는 평시조 위주로 조선 후기에는 사설시조가 등장하였다.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과서 189쪽 12째 줄 12행부터 26행까지 시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론 부분 여러분이 각자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서 198쪽 어제네이리야로 시작하는 황진이의 시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쌤이 표현한 대로 조선시대의 평시조는 거의 제목이 없죠. 그래서 어제네이리야로 시작하는 작품 보겠습니다. 자 시조 프린트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교과서 198쪽 펴면 됩니다. 자 먼저 황진이, 지은이에 대해서 교과서 왼쪽 날개 부분 보세요. 조선시대의 기녀다, 명월, 자고, 석영덕, 박연폭포와 더불어, 송도 3절이라 불렸다. 자 그리고 이제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시조 여섯 수, 한 시 여덟 편을 남긴 그런 여류 문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성 특유의 그런 섬세한 정서라든가 우리말의 아름다움, 세련된 표현 기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던 그런 작품이 많아요. 황진이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여류 문인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작품 봅시다. 자 각자 큰 소리로 세 줄밖에 안 됩니다. 초중종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이거는 아 이런 감탄사로 봅니다. 탄식하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어저 내 일이야 내가 한 일 내가 저지른 일이야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저지른 일이야 그리워할 줄 그리워하게 될 줄을 몰랐더냐 그래서 너 그리워할 줄 몰랐어 하고 탄식하고 있는 후회가 담겨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시라 하더라면 있으라고 했더라면 있으라고 했더라면 자 가정입니다. 자 있으라고 했더라면 가정 가정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있으라고 했다면 가람만한 제 구태야 구태야라는 건 구지 그런 뜻입니다. 굳이 보내고 그리난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하고 나와 있는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제 구태야입니다. 여러분 시조 프린트 2면 시조 프린트 2면 보세요. 거기에 보면 감상포인트 02 부분에 제 구태야의 의미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프린트를 찾는 동안 선생님이 이걸 읽어보면 님을 주어로 해서 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도치로 볼 수도 있고 또 화자를 주어로 하여 행간 걸침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의성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프린트 보세요. 쟤를 님으로 볼 수도 있고 나로 볼 수도 있다. 중의성을 가진다. 밑에 써주시고 가람만한 제 구태야. 이게 표현입니다. 요거는 제대로 해석을 해보면 제가 님이 구태여 같겠는가 마는 해서 도치법이 쓰인 거예요. 제가 앞쪽으로 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랬을 경우 행위의 주체는 님입니다. 님이 구태여 같겠는가 마는 이런 해석이 하나 가능하고 또 하나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린 안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태여, 구지, 그리고 다음 행 종장으로 이어져서 님을 보내고 그리워하다. 그래서 행간 걸침 중장에서 종장으로 행간 걸침이 쓰였다. 이렇게 보고 행위의 주체는 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의성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종장 님을 보내놓고 그린 안정 자존심 님을 보낸 것은 붙잡지 않고 보낸 것은 자존심이고 그리고 나서 지독한 그리움에 가슴 아파하는 것은 연모의 마음, 연정이죠. 이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고 그 정은 나도 몰라하노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장은 후회에 떠난 님에 대한 그리움 중장, 님을 잡지 못한 아쉬움 종장, 결국 님과 헤어지게 된 후회, 한스러움, 그리고 그리움 이런 걸 담아 표현한 시조인데 자, 여러분 프린트 앞면으로 갑니다. 시조 첫면으로 가서 1. 화자의 정서와 태도라고 되어 있는 가시조입니다. 물론 그 부분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요걸 보면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이시라 하더면 요거는 떠나는 님을 붙잡고 싶은 연모의 마음 연정이고 그런데 그 연정과 그냥 갈테면 가 그렇게 보내버린 님을 말리지 못한 요건 자존심이죠. 그래서 자존심과 연정 사이의 갈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님을 그리워하는 정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후회와 한탄의 마음을 읊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조이고 자, 여러분 프린트 보면서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프린트 일면입니다. 일면에 가 그것을 보면서 괄호 속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지 여러분이 잘 넣어보도록 합니다. 자, 프린트와 같이 보세요. 갈래 3장 6구로 이루어져 있는 평시조이죠. 그 뒤에 여러분 프린트에다가 추가로 더 쓰세요. 헤어짐 이 중심 소재가 된 이별가이고 님에 대한 그리움을 얻고 있는 연정가입니다. 이별가 연정가 더 쓰시고 자, 성격 애상적이죠. 슬프잖아. 님이 떠났으니까 감상적이다도 좋습니다. 자, 주제 이별의 안타까움 님에 대한 그리움 자, 이 작품의 특징 어저라는 감탄사 영탄적 어조 나도 몰라 하노라 절묘한 우리말 구사 가람만한 제구태야 이런 건 중위법을 써서 그렇게 절묘하게 구사를 했습니다. 타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도치법이거나 해석에 따라 행간 걸침으로 볼 수 있다 했죠? 이걸 통해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프린트를 보면서 가 작품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 작품은 끝냅니다. 자, 이제 나 작품 만흥으로 갑니다. 만흥 프린트도 찾으시고 교과서 만흥으로 갑니다. 자, 역시 지은이 윤선도부터 합니다. 자, 윤선도 님은 호각 고산인데 시조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자연 미를 예술미로 승화의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여러분 교과서 왼쪽에 나와 있죠? 대표 작품 견회요 다섯 수로 이루어져 있고 어부사시사 사십 수 그리고 이 시간에 배울 만흥 이런 것들이 모두 연시조입니다. 이런 많은 작품을 남긴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문인이십니다. 자, 먼저 제목 만흥 이 만자가 질퍼나다라는 만자예요. 그래서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 마구 흥이 일어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3, 4, 6수 이렇게 전체 6수 중에서 3수만이 수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차례대로 볼 것이고 여러분은 프린트 함께 펼쳐놓아주세요. 자, 제 3수부터 갑니다. 잔 들고 혼자 앉아 이 잔은 뭐 술잔일 수도 있고 차잔일 수도 있겠지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먼 외흘 먼 산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으로 이 풍경을 그려보세요. 딱 잔을 들고 멀리 산을 바라봅니다. 낭만적이야. 자, 그리워하던 님이 오다 님이 온다 한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간절히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렇게 크겠는가 이렇게 크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자연이 주는 즐거움 자연 산 산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몹시 크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죠. 자연 친화적 인식 자, 말삼도 우음도 웃음입니다. 다정한 말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환하게 달콤한 웃음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야 주체 산이죠. 산은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못내 마냥 부자겠지 못내 자연을 산을 좋아하노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아무 말이 없이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통해 이심전심 으로 하나 된 무라일체 물은 자연이고 안은 납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하나가 된 그런 경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라일체 무라일체 무라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 잔을 들고 쫙 바라봐 또 자연과의 무라일체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자, 3수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4수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4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뜻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누구셔 삼공도곤 나왔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누구셔 누군가 누군가 삼공 자, 옆에 뜻풀이 나옵니다. 삼정승 입니다. 왼쪽 날개 하단 부분 뜻풀이 나오죠. 자연 속의 삶이 자연 속에서의 삶이 삼정승 보다도 삼정승 보다도 낫다 좋다 라고 하더니 만승 천자 입니다. 천자 황제 천자의 자리 천자의 자리가 이만하겠는가 쉽게 말하면 내 생각에는 황제의 삶 보다도 좋다 자, 무엇이 자연 속에서의 삶이 자연 속에서의 삶이 삼공이나 만승 황제보다도 좋다 낫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삼공 그리고 만승 요것은 세속적 가치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세속적 가치 자, 그래서 이제로 헤어든 이제와서 헤아려 보니 생각해 보니 소부 허유 약 돋더라 소부와 허유가 영리하더라 제대로 살았더라 그런 얘기죠. 소부와 허유 얘기는 이전에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도 한데 은둔 생활을 하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던 옛 중국의 선비 이름입니다. 소부 허유 우리 교과서 하단에 보면 벼슬하지 않고 숨어 살던 선비들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옛날에 아주 정치를 잘했던 요 임금님이 허유에게 내가 내가 그대에게 보호비를 물려줄게 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허유가 에잇 더러운 말을 들었다 하고 흐르는 물에 귀를 씻었답니다. 소를 몰고 지나가던 소유가 그 귀 씻는 사연을 듣더니 에잇 내 소에게 귀한 소에게 그런 더러운 더러운 물을 먹일 수는 없다 하고 상류로 올라갔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세속적인 욕심을 지니지 않고 살았던 소부와 허유가 제대로 살았더라 영리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임천환흥을 비길 곳이 비기다 비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교할 곳이 없애라 없으리라 없구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임천환흥은 거기 뜻풀이에도 나와 있듯이 자연을 즐기는 한가로운 즐거움 흥겨움 그런 뜻입니다. 흥겨움 한가로운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이 사수에서 임천환흥과 반대가 되는 대비되는 그런 시어들은 뭐겠어요? 부기공명 을 의미했던 세속적 가치를 의미했던 삼공 만승 이런 아이들과 대비가 되겠죠? 세속적 가치와 대비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수는 자연에서 강호 뒤에 나옵니다마는 자연을 의미합니다.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논의하는 삶에 대한 자부심 혹은 흥겨움 흥취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사수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수 삼공과 만승 세속적 가치 대비되는 표현 임천한흥 해서 사수의 사수의 어떤 주제어 핵심어라고 보면 되겠죠? 임천한흥 핵심어입니다. 자, 마지막 육수 오늘은 요 만흥 까지만 합니다. 마지막 육수 갑니다. 자, 강산이 좋다고 한들 예전에는 좋다 이렇게 썼습니다. 좋다의 의미입니다. 좋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강산 강과 산 이 모여서 자연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사대부 조선시대 사대부 의 작품에 등장하는 자연의 의미 요 자연은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이죠. 속세와 대비되는 대립되는 공간이고 이상적인 공간이고 화자가 추구 지향하는 공간이고 그렇습니다. 자연의 의미 화자가 지향하는 추구 하는 그런 공간이다. 속세와 대립되면서 화자가 지향 추구하는 공간 자연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나의 능력으로 누웠나냐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겠느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를 얘기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모두가 민군 은혜 임금의 은혜인 것을 임금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 더욱 알겠도다. 이제 더욱 알겠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지금 육수에서는 임금의 은혜 님군 은혜 라는 말이 줄여 말하면 성은이죠. 성은 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임금의 은혜인 것을 더욱 알겠도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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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여도 자 갚다 현대국어라면 피읍으로 써야 되는 거죠.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임금님께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자연 속의 삶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성은에 대한 감사함 요것을 요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섯 번째 수가 되겠습니다. 임금에 대한 임금의 은혜 성은에 대한 고마움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삼사육수를 봤습니다. 요거를 정리해 본다면 삼수와 사수는 지금 요 내용이 여러분 프린트에 있습니다. 프린트를 봅시다. 자 프린트 두 번째면 공사 공사 각 수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태도 보세요. 자 삼수에 나와있는 잔들고부터 못내조하다 그 다음에 사수의 종장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흥취를 즐기며 이에 자부심을 느끼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해서 삼사수는 자연을 버타며 사는 삶에 대한 만족 무라일체의 감흥 자연을 버타며 사는 삶에 대한 만족함 요거를 그린 것이고 자 오른쪽 프린트 육수 님군 은혜랄 이제 더욱 아노이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육수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먼저 받고 그리고 바로 위에 공삼으로 올라갑니다.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공삼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 자연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시어에 뭐가 있었어요. 삼수의 초장 먼 외부터 시작해서 은둔생활을 했던 선비 소부 허유 임천 한흥 그리고 자연을 의미하는 강산 자연에서의 삶과 관계 깊은 표현들입니다. 반대 대립되는 그런 시어들 속세에서의 속세에서의 삶 뭐 세속적인 가치도 좋고 아무튼 속세에서의 삶과 관련된 시어들 그리워하던 님 님이 온다고 해도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큼 반갑지 않으리라 했죠. 그리던 님 이거 좀 선생님은 생각이 다른데 아무튼 그리던 님 삼공 만승 같은 그런 세속적 가치 에서 대비되는 대립되는 그런 의미를 지닌 시어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냥 보기만 하세요. 쓸 필요 없습니다. 만응이 모두 여섯 수 인데 우리 교과서의 실려있지 않은 나머지 세수는 어떤 작품인가 거의 비슷하죠. 자연 속에서 분수를 지키며 사는 삶 소박한 삶 즐거움 자연 규의의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프린트 프린트 핵심 정리 갑니다. 프린트 1면 시조 1면 핵심 정리 나 자 만응은 전체가 여섯 수로 이루어진 연시 조 입니다. 강 강 호 한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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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